열두번째, 250편제상권 룰렛을 이용하여 당첨 당첨이 된다 확률 20% 80% 엠버 20% 리아일 80% 언제하냐 일단 이 카이저 열한번째가 마무리가 될 때 바로 사다리 사다리 타기를 통하여 1번부터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 이... 250 전에 세로도 되면 확률이 변하겠지 요정도 현재까지의 현황입니다 2019년 0606 목요일 목요일 끝 아아 그거 안했구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케이